가수 부문 아시아 스타상을 만나볼 차례입니다. 이번 시상은 SBS 플러스와 SBS E 플러스 두 곳의 대표를 맡고 계시죠. 박종 대표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아시아 스타상 가수 부문 이 분들이군요. 저도 무척 좋아하는 분들인데 카라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카라는 2007년 1집 앨범 뷰룸으로 데뷔한 뒤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로 많은 남성 팬들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. 올해는 섹시하고 성향력미가 넘치는 모습을 변심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. 특히 일본 활동을 통해 일본 최고의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수상수상 부탁드릴게요. 네 일단 저희 카라가 이렇게 멋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DSP 사장님 그리고 많은 회사 여러분 도와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멤버들의 부모님 저희 이렇게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카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카밀리아 너무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네 카라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